자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요동을 치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펀더멘탈이 강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아유 정말 이렇게 휩쓸려 아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휩쓸리지는 마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50이라든지 8호라든지 테마성 주식의 매매가 그렇게 고점에서 오늘 종가까지 4, 50%의 등락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치명적인 유혹이죠. 그런데 그 치명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얼만큼 정말 중심을 잡는지가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에 성공하느냐의 여부와도 정말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다솔 차장과 다시 이어가죠. 어쨌든 2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뭔가 장이 될 듯 될 듯한 시장이었다가 이 악재가 설 명절 이후에 아주 그냥 크게 타격을 주고 우리가 한 일주일 이상은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전제를 이렇게 해보십시다. 악재가 더 나올 수는 있으나 정신을 좀 차렸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장의 성격을 좀 먼저 정의를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 이번 장이 시작된 건 짧게 길게 한 12월 초부터였거든요. 뭔가 10월 11월까지 상당히 좀 약간 우울한 시장이 지속되다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외국인이 팔고 12월 초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위 이머징 etf 쪽으로 펀드플로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전에 이미 대만은 신고가를 치고 있었고 한국이 약 한 달 반 정도 후행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오히려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오는 이런 시장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장을 기대하는 가장 큰 전제는 지난 2년간 mscr 리밸런싱과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을 외면했던 외국인들이 소위 한국의 테크 대형주들을 매수를 하면서 다른 주식까지 좀 얼쩡얼쩡 놀다 갈 수 있는 예상전자 하이닉스였죠 대표가 맞습니다. 그런 장의 성격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속이 되다가 소위 지금 딱 지수를 보시면 12월 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허탈한 지수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실제 시장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 얘기해보면 이번 장에서 테크 대형주 중심으로 주도주를 매매하신 분들은 지수는 12월 초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계좌는 12월 초보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일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좀 엉뚱한 주식에서 플레이하다가 장 하락할 때 같이 맞으신 분들은 더 마이너스고 12월 초보다 계좌가 마이너스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냥 지금 지수를 보실 때 지수는 사실 12월 초 대비 그냥 돌아갔거든요.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계좌의 상태가 12월 초보다 낫다 이러면 좀 엉뚱한 데서 노신 분들이에요. 12월보다 계좌가 줄어들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12월 초랑 지수가 똑같은데 내 계좌가 12월 초보다 마이너스면 내가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아주 냉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래도 어쨌든 12월 초로 지수가 돌아갔는데 본인의 계좌 상태가 12월 초보다 플러스다. 그럼 이분들은 그래도 이 두 달 동안 소위 주도주군에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셨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한번 개인적으로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12월 초에 우리가 장을 보던 환경과 지금 환경이 바뀌었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뀐 건 우한 폐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란의 어떤 전쟁 리스크가 잠깐 한번 부각됐었지만 그거는 거의 단발성으로 하루 이틀 만에 극복이 됐었고 우한 폐렴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정말 약간 경기 데이터에 영향을 줄 거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냥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신종 코로나가 발현했다고 해서 올해 데이터센터를 투자하고자 했던 클라우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룬다는 건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클라우드 기업 대표적인 두 기업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폭등해버렸네요. 폭등합니다. 아마 좀 마이크로소 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이나 내용들을 들어봐도 올해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우리가 연초에 기대했던 소위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it 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소위 친메이커들인 한국 업체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5G 폰이 나오느니 폴더블은 여러 가지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한국이 분명히 수혜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연초에 다들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최근 갑자기 우한 폐렴이 커졌다고 해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의 올해 경쟁력이 약화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업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제나 중국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래 기대했던 큰 맥락의 투자 스킨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월 말만 해도 저도 손님들이나 제 주변에 저 만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다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삼성전자 사야 돼요? 지금이라도 it 사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당장 못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삼성전자 6만 원 돌파할 무렵이 그랬죠. 그렇죠. 물어보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어쨌든 코암마마라는 어떤 천재지변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삼성전자 고민했던 그 가격대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의 마음만 바뀌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물어보죠. 지금은 안 물어봅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는 그냥 이 코로나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거냐 여기에 좀 초점이 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나 메모리 업황이 지금 갑자기 돌아가던 게 안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지난주에 약세장의 한 가지 또 요인이 삼성전자 컨콜에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컨서바티브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쿨다운 시키는 그런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날 사실 반도체 관련 또 삼성전자에 줄대고 있는 기업체들이 사실은 폭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변화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조금 지나 보면 알게 될 일이긴 한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제 사견입니다. 연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경영진이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경영진들이 각 사업부에서 올해 사업계획들을 짜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가 올해 달성할 kpid를 만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 심리상 연초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얘기해서 득대는 게 없거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은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는 회사들이죠. 그렇죠. 무슨 없었던 노조도 생긴다 그러고. 그렇죠. 없었던 노조도 생기고 사실 아직 총수의 공판도 남아있는 상태고 어쨌든 뭔가 새로 이 사업부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게 내가 올해 200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180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해 150을 하겠다고 했다가 180을 하면 칭찬을 받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자의 거의 주요 사업부들의 어떤 대외 언론 스탠스는 올해 본인들이 내심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보다 굳이 더 세게 얘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 전자의 어떤 1분기 스탠스를 보면 올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시장은 이미 저만큼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정도는 좀 지켜보시죠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미 시장은 이미 시장은 더 좋은 얘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뭔가 장도 불안한데 시원한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일단 중국장 열리기 전에 도망갔다 오자 이런 심리가 좀 더 하기가 또 어쨌든 컨컬 하는 날이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 좋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신임 삼성전자 사장이면 그냥 사장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길을 안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주식사장 어쨌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 있어서 어떤 삼성전자의 IR 톤 대비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게 올해 반도체 사이클을 전망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전망들을 보면 1분기부터 돈다는 전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낸드플래시는 작년 말부터 개선되기 시작했고 디레임 가격이 언제 돌 거냐가 관건이었고 스팟 가격이 올라가니까 고정거래 가격까지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연말에 여태까지 온 건데 여전히 거의 대부분 전망들을 보면 3분기부터 굉장히 좋다는 분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보면 좋아지고 분기로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고 상반기에도 1Q보다는 2Q가 좋고. 그러니까 분기가 지나가면서 우상향하는 사이클인데 지금 1분기 컨퀴에서 나온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1분기였거든요. 1분기 이만큼 좋아집니까. 1분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연간으로 좋아질 여지들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에 했던 어떤 어팡의 톤 대비했을 때 이게 정말 그렇게 어팡이 많이 바뀐 건가.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디레임의 가격 사이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 대비 2분기가 올라가는 건데 이 기대감들이 선반영 됐었고 가격 조정이 이뤄진 다음에 실제 이 데이터대로 흘러가는지를 검증하는 기간을 거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아마 추가 매수를 들어가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으실 거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어떤 투자 스캔들을 보면 항상 실제 그 데이터가 벌어진 다음에는 이미 주가는 상당히 시세를 많이 반영해 있는 경향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연초에 경영부에서 굳이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하게 IR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전망들이 3q 이후에 올라가는 가격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황은 디렘 시황 자체는 실제 작년에 보던 사이클 흐름이랑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신용코로나가 지금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혹은 중국 내부에서 혹은 한국 내부에서 진정세를 보일 건지 더 확산될 건지에 대해서 차치하거라도 이다솔 차장이 생각하는 전과 중 후에 마켓의 중심축은 테크 하드웨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변화를 발견할 무슨 요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실제 오늘 장 흐름에서도 좀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기억하실 주식이 kmw일 거거든요. 김민우의. 네. 소위 정프로님이 투자하신 김민우 주식. 김민우 씨가 작년에 흐름이 어땠었냐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 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특징은 장이 빠질 때 시장보다 덜 빠지고 장이 반등할 때 시장보다 더 오릅니다. 그래서 장이 똑같이 마이너스 1% 갔다가 플러스 1%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르니까 실제 장이 보아분만 가도 계좌는 플러스가 나는 주식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모두의 말씀하신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지금 계좌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이냐 보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시면 kmw가 이제 작년 7월달 8월달에 한참 빠질 때도 시장 대비 덜 빠지다가 9월 10월 반등장에서 시장보다 훨씬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거의 5만 원에서 8만 원 구간까지 랠리됐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kmw를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그거 갖고 있었는데 나 그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 이거 엄청 좋게 봤었는데 100이면 100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kmw를 한 번도 매매 안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안 했는데.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피드백이 많은데 보통 보면 장이 좀 횡보하면서 약간 주식들이 횡보할 때 좀 지겨워서 이제 털리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아요. 이렇게 정말 좋은 주식이라 갖고 수익도 나고 있는데 장이 한 번 툭 훅 떨어지는 국면에서 뭘 줄이고 싶을 때 그런 걸 줄여버리더라고 그렇죠. 내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난 주식을 먼저 줄이게 되는데 일단 테이킹하자 이런 거. 그런데 결국 지나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줄였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약한 주식들을 쳐내고 장이 반등할 때 그 현금으로 잘 버틴 주식들을 더 사는 게 사실 주 도주 맴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신종 코로나 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김포론 님도 저도 모르지만 알뜰인 없어요 . 만약에 신종 코로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드로 역병이 좀 잡혀가고 시장이 정상 궤도로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떤 업종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이냐 그건 제가 볼 때 오늘 시장의 힌트는 다 준 것 같아요 . 잠깐만요. kmw는 작년에 예를 드는 거예요. kmw 지금도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작년에 시장의 주도주가 kmw였는데 주도주의 어떤 예를 들면서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kmw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채팅창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 드리기 위해 kmw는 미국에서 캐펙스 투자 나올 때 미국 투자 공식 보고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드렸 썼는데 그 연장선상이고 일단은 오늘 장이 어쨌든 반등을 했거든요 .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하락장 동안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세의 흐름을 저는 이제 물어보실 때마다 빅데이터의 합산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 하거든요.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많은 스터디를 한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그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자가 많으면 그 주식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거의 합산이 결국은 시세라는 걸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내가 모르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나보다 훨씬 많이 학습되어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강한 확신 을 가지고서 이 주식을 사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내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거는 이유도 없는데 작전주인가 이러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매수를 하면서 소위 기관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 이고 코스닥은 0.68% 정도 올랐지만 실제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종목들이 어느 업종군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신종 코로나 이후의 장을 대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힌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대표적인 종목 일단 두 개 정도 오늘 시황적으로 설명 드리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였던 주식 중에 하나가 하나는 sns택이라는 비메모리 관련 주가 있었고요. sns택 같은 경우가 장중에 거의 16% 가까이 반등했었는데 심지어 이 회사는 이번 신종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장보다 조금 덜 빠지다가 오늘 다시 16% 이상 오르면서 소위 신고가를 트라이하는 패턴들로 가는 주식이고 그거 갖고 있었던 분은 진짜 남들 폭락할 때 빠지도 않고 남들 어쨌든 삐비리할 때 팍 올라오고 기분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 뉴스프로가 나온 게 미국의 해외에 있는 비메모리 투자할 때 대표 장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파티클 벤더로 등록 됐다는 뉴스프로가 보도가 되면서 소위 비메모리 투자의 대표주 같은 성격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한 업종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나타났을 때는 주변에 있는 군들을 묶음으로 같이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역시 비메모리 네요. 비메모리 쪽인데 말씀드리는 김에 오늘 업데이트 드리면 제가 지금 관심 종목군으로 보고 있는 비메모리 관련 섹터에서 오늘 좀 의미 있게 시세가 났던 애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테스나라는 회사가 오늘 3.8% 정도 올랐거든요. 테스나? 테스나. 그게 이제 그거 땡기는데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어감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 차트도 테슬라랑 비슷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cis라고 해서 이미지 센서 휴대폰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이게 소위 이게 메모리가 아닌 칩이기 때문에 비메모리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카메라들이 스펙이 계속 화소수가 올라가고 듀얼에서 트리플로 가고 쿼드러블로 간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실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핵심으로 공략하는 것도 이런 카테고리들이고 이런 업체들이 오늘 이제 sns과 같이 맞물려서 3.8% 정도 올랐고 sf의 반도체라는 비메모리 쪽의 대표 후공정 패키징 업체도 오늘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밍이라고 하는 비메모리 핸들러 만드는 회사가 오늘 8% 올랐고 jt라는 비슷한 업황을 하고 있는 업체도 오늘 3.4%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등의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드웨어 그러니까 테크 하드웨어 중에도 오늘 반등의 중심축에는 굳이 나누자면 이다솔 차장 입장에서 볼 때는 비메모리 쪽의 장비업체였다. 오늘 시세로 보면 비메모리가 가장 강한 섹터였고 이런 것들이 보통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때는 어떤 개별 종목의 테마나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개별 호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sns 스택이 세게 올랐는데 이거랑 유사한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군으로 올라갈 때는 이거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장이 바닥에서 반등할 때 일단 비메모리 섹터는 상당히 강한 대기 매수세가 있었다. 그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먹고 지나가려고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걸 샀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적어도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찾아봐야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거리들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였던 주식이 에코프로 비엠이라는 주식이 올 한 22% 정도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는 얘가 거의 막 상한가 갈 기세로 주식이 움직이더라고요. 개별 종목을 잘 몰라서. 이 회사는 2차전지의 양극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원래 삼성sdi 향으로 2차전지 양극제를 납품하는 대표 양극제 회사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양극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2차전지 업종에서도 조금 약한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오늘 sk이노베이션이랑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큰 규모예요 그게. 계약 규모가 거의 2조 7천억 사이즈고요. 그런데 2조 7천억 사이즈인데 4년 동안 납품하는 계약이거든요. 2조 7천억 4조 4년 4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럼 거의 얼마예요 6천억 이상의 이 회사 매출이 얼마인데 원래 그 정도 합니다. 그럼 더블업 되는 거예요 물론 그쪽으로 계속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있었겠죠. 이노베이션 향은 많지는 않았어요. 원래 양극제 쪽이 lnf라는 회사가 lg화학 물량을 많이 했었고 에코프로는 삼성의 원통형 쪽 라인 물건을 많이 했어서 원래 에코프로는 보통 투자자들이 보실 때는 삼성 sdi가 움직이면 같이 보는 주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작년 매출이 5천9백억이고 올해 시장에서 이 회사 컨센서스 매출 6천3백억 정도인데 오늘 나온 계약 공시가 거의 4년간 2조 4 5천억 규모의 계약이 나오니까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매출만큼의 계약을 따낸 거죠. 그런데 아예 말은 안 되지는 않는 게 이 회사가 그동안 캐파를 계속 늘려왔거든요. 사실 물량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생기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이 정도 뉴스플로우인데 이렇게 반응했다는 얘기는 사실 소위 저희끼리 얘기하는 선침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소위 시장에서 누군가가 먼저 캐치를 하고서 보면 며칠 전부터 산대든가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환영이 아니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약이고 나발이고 다들 마스크 쓰고 당기더라고 정신이 없던 찰나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플로우나 수주플로우에 반응을 하는 주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사고의 확장을 어떻게 해보시는 게 좋냐면 2차전지라는 게 양극재만 갖고 못 만들거든요. 2차전지가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자기가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얘는 기존에 거래하던 양극재 업체가 있겠죠. 그런데 뭔가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이런 대규모의 계약을 한 겁니다.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이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본인도 물건 떼다가 팔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추정으로는 이노베이션 이 뭔가 이 정도의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 자동차 메이커가 있나 보다. 그거 뭐 현대 아닌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가 됐던 폭스바게도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노베이션이 물건이 필요하니까 물건을 땡긴 거였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분석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배터리라는 거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동박이 들어가고 거기에 전액과 분리막이 들어가서 셀로 감싸주면 소위 배터리 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뒷공정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이 정도의 양극재 계약을 했으면 얘네가 당연히 이만큼 음극재도 필요할 거고 이만큼 동박도 필요할 거고 이만큼 전해질 분리막도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탐정놀이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라면 그러면 평소에 이노베이션 이랑 관계가 좋았던 음극재 메이커나 동박업체는 그건 유추해석이 되네. 그렇죠. 뭐가 있지 sk이노베이션이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양극재 음극재만 딱 사다 놓고 창고에 재능 기능은 없으니까 그거는 정말 미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전 세계에서 양극재를 다 수집하겠다는 어떤 수집욕이 있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만큼의 내가 고객사를 잡을 수 있다는 힌트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시장에. 그러면 이때 당연히 양극재만 가지고서 배터리가 안 나올 거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그렇다고 음극재 동박 재고만 잔뜩 쌓아놓고 양극재만 부족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러운 추리는 조만간 이 정도 규모의 음극재나 동박이나 이런 다른 소재들의 계약들이 누군가도 수집공시한다.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오늘 2차전지 섹터들을 좀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20.1% 정도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skc라고 해서 sk그룹의 관계사죠. skc가 최근에 동박하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sk이노베이션 향으로 캐파를 대응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양극재가 이만큼 필요하면 skc가 앞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동박도 이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을 계산해봤을 때 지금 이 회사가 뭔가 매출이 없어야 돼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거고 그것도 skc의 자회사가 동박을 그 정도 대응을 하면 기존에 있던 lg화학과 삼성 sdi도 뭔가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소위 이제 시장에서 동박업체로 불리는 일진 머티리얼즈나 많이 올랐죠. 두산 솔루스도 오늘 많이 올랐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4.8%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2차전 소재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중에 조금 면밀하게 관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코 프로 비엠이 먼저 20%를 가고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에코 프로 비엠을 보신 분이 설령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료들도 이만큼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신 분이면 다른 쪽 소재들에서 소위 트레이딩을 들어가서 하셨어도 오늘 사실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섹터들이 오늘 좀 유의미하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노베이션이 이 정도의 어떤 큰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국내 3사 중에 이노베이션이 유독 엄청 잘해서 특이한 계약을 땄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럼 사실 이거는 후발업체니까. 후발업체니까. 그러면 이노베이션이 이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딸 정도로 뭔가 전방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전기차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라는 섹터 자체가 그냥 어떤 주가나 시세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최근 2년간 전기차가 계속 빌빌거리고 되게 안 됐던 섹터 인데 올해 정말 뭔가 전방에서 전기차들이 팔리는 사이클이 올 수도 있나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신차 출시 시점으로 쭉 업데이트 해보면 올해 폭스바겐이나 이런 독일 메이커들이 특히 올해 신차 출시 계약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전기차로. 전기차 쪽으로. 실제 최근에 미국 쪽에 있는 ccs나 각종 이런 탐방을 갔다 오신 분들의 콜을 좀 정리해보면 지금 약간 미국 쪽의 분위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모두가 자율주행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자율주행이 상당히 중요했었고 자율주행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전기차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약간 스탠스들이 자율주행은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알았다는 얘기죠. 하기는 하는데 관심사들이 기존에는 약간 전기차를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약간 친환경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중간 비이클 수단 정도로 봤었는데 올해는 약간 갔다 오신 분들 반응들이 미국 쪽의 관심사가 자율주행보다 오히려 전기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콜들이 좀 있어요. 그 말씀은 교태봉 센터장을 우리가 ccs 탐방기로 모셨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이번에 ccs 갔다 오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게.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마침 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숫자의 계약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상당히 2년간 주가가 안 됐던 섹터들의 시세가 막 반영하기 시작하면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좀 뭔가 바뀌나 이런 의문을 가져볼 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시장을 보시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다솔 차장이 구체적인 예를 든 목적은 이 종목을 지금 사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 여파를 받고 이제 오늘 약간 장애 성격이 변화할 때에 과연 향후에 이게 진정세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정상적인 마켓으로 돌아오는 국면에서 어떤 테마 어떤 주식이 가장 계좌의 수익률을 복원시키는데 효과적인가를 봤을 때 제일 센 놈이 뭐냐 두 가지더라.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고 하나는 2차전지의 핵심 부품 업체였는데 그 시그널이 이런 종목들로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이다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타디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일견 동의가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외국은 기관이 좀 오늘 엇갈렸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에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돼요. 기관이 도대체 뭘 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아침에 코스탑이 일단 기관 순매수가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이 기관 매수세는 왜냐하면 연초부터 계속 파는 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랬는데 이런 구매에서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 금융투자수급은 연말 이후에 매수수급 누적하고 해보면 아직까지는 거의 1조 이상의 매도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썸을 해보면 어쨌든 12월 이후에 매수 물량을 배당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보면 아직 12월에 매수했던 총합이 1월 달 2월 초 매도보다는 많거든요. 어쨌든 금투 쪽에 배당 차익을 노린 물량은 마음 먹으면 좀 더 팔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제가 오늘 기관 수급을 보면서 조금 눈에 띄었던 건 연기금 매수가 코스피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난주에도 장이 좀 밀릴 때 연기금 쪽이 코스피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온 날이 며칠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수가 사실 12월 이후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소위 시장의 좀 큰 손이라고 불리우는 연기금이나 생보사 같은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속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는 지수 바라보면서 애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12월 초에 봤던 거랑 유사한 수준의 매력 있는 수준으로 와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연기금이나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조금 올해 한국 주식을 좀 늘려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금투는 어차피 시간을 지나고 배당수급으로 들어온 것들은 나갈 물량들인데 지금부터 조금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수급은 연기금 쪽의 어떤 매수가 어느 정도로 이어지냐 그리고 투신권이나 보험사 쪽의 수급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림들이 보인다. 이러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하방은 조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금 장기 투자고 투신도 연기금 자금으로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 중에 은행은 거의 주식의 수수로서 큰 의미가 없고 그렇죠. 증권사로 저희가 통상 얘기합니다. 금융투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스템 트레이더라든지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데니까 보험사 장기고 연기금 장기고 연기금 돈을 혹은 보험사 돈을 위탁 운영하는 투신권도 비교적 장기라고 보면 이쪽 수급이 개선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관수급이라는 게 일방적인 매도에서 벗어나는데 증권 그러니까 금융투자에 이것은 대체로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2월에 끝날 거냐 3월까지 갈 거냐 정도의 이슈지 사실 상당 부분은 소화가 돼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소화가 될 거고요. 그런데 소위 아까 말씀하신 연기금이나 투신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정말 이 자금들은 그래도 시장에 존재하는 자금 중에는 장기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소위 개별 종목들을 분석 하실 때도 연기금이나 투신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가 매일 바뀌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오히려 기관 중에서 사모펀드로 잡히는 수급들은 소위 해치펀드들은 자기들의 구간을 정해놓고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해치펀드들은 단기 트레인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어제는 매수했는데 오늘은 매도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이나 투신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자금의 방향성의 관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사기 시작하면 그래도 꾸준히 사는 편이고 역으로 한 번 팔기 시작하면 꾸준히 파는 성향의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처럼 장이 반등할 때 좀 강하게 반등한 섹터들을 찾으셨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수급 주체들을 좀 분석하셔서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 수급 중에서도 연기금 수급이 들어왔다라면 그것도 처음 들어왔다라면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런 주식을 만약에 그날 잘 사셨다. 그럼 그날 밤 좀 설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 자금이 보통 개별 종목을 하루 단타치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기관 매니저를 했었고 제가 실제 국민연금이나 보험사 자금들을 운영해봤지만 그 자금 성격 자체도 그렇게 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또 너무 이렇게 퐁당퐁당 매매하면 실제 집행 돈 주신 기관에서 싫어하세요. 뭐 하냐 그러죠. 그 규정 자체가 그렇게 운영을 못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기금이나 그런 어떤 좀 장기 성향의 펀드들은 운용사 내부에서 매수를 결정할 때도 조금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매니저의 개인 재량으로 이것들 살 수도 있는데 전체 회의에서 섹터 담당이랑 담당 매니저가 좀 디베이트도 하고 거기에 cio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사보자고 결정한 다음에 매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철저히 그리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하루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오면 상가가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좋아하게 보는 어떤 산업에서 내가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 있는데 장기 성향의 자금들이 하루 이틀 지키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주체들은 조금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집권회사 리서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리포트를 내서 상당 기간 동안에 종목 브리핑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들어간다는 건 오늘 딱 결정해서 이거 사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계속 브리핑 받고 하면서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고 분할 매수 들어간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그런 새로운 신규 매수가 잡혔다 그러면 조금은 좋아하셔도 될 것 같다. 확률적입니다만. 네. 그게 역으로도 매도하실 때도 똑같은 팁을 응용하시면 내가 좋게 보는 주식이 어느 정도 올랐거나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매도가 처음 뜨기 시작했다. 내지는 연기금 투신의 매도가 2-3일 지속된다.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거나 이유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담당자들이 조금 시장보다 빠른 어떤 인사이트를 접하고서 그 팔 때도 한 번에 팔지 않거든요. 그런 기관들은. 사실 내가 그 기관들이 파는 걸 다 받아줄 게 아니면 그런 수급의 변화가 있을 때는 조금 민첩하게 대응하시는 게 계좌를 좀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장래의 일정을 좀 점검해보십시다. 워낙에 이제 중요한 일정들 또 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덮어버려 가지고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수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사실 재료로서 다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시장은 반영하잖아요. 뭘 봐야 돼요 주요 일정들. 일단은 주간으로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일정들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오늘 소부장 펀드 설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날이었고요. 약 한 시장에 천억 정도 규모의 소부장 펀드들이 오늘부터 스타트해서 자금 집행들이 이뤄져서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정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부결이 날 걸 뜨는데. 볼편도 못 나가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날 보면 미국장이 좀 플러스로 작용할 여지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월화 시장이 좀 괜찮은 분위기로 가고 수요일 저녁에 트럼프 탄핵이 부결났다. 그럼 사실 그 다음날 호재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모토로라에서 레이저라는 폴더블폰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북미 쪽에서 일단 1차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폴더블 시장이 계속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오늘도 폴더블 쪽의 주요 종목들은 대부분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정들이 보면 모토로라 레이저폰이 있고 그리고 2월 중순경에 이제 제트플립이라는 클램셀 타입의 삼성. 삼성폰이 나올 예정이고. 괜찮아요. 그 디자인 보셨죠. 맞습니다. 돌고 있는 거. 혹시 보라색 그 영상 보셨나요 . 그거 괜찮아요. 저는 좋아보이던데요. 좋아보여요. 너무 여성 취향이다라는. 저는 타겟이 명확해서 좋아보이거든요. 그게 여성들 타겟이라서 제 생각은 오히려 되게 마케팅 타겟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게 우리 나이돌의 아저씨들은 약간 조금 취향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신 분들은 아마 폴드2를 사실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양면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도 폴더블폰을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크게 사용에 불편함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쓰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폴더블폰 갤럭시 폴더1의 피드백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일단 무겁다예요.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가장 불편하다고 지적받는 게 무겁다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제 주변에 저희 같이 계신 여자 전무님도 이렇게 좀 무거우시대요. 그런데 진짜 안 어울리긴 하다. 여성분들 이렇게 좋은 배개 뚜뚜끈 끄내는데 두툼해요. 일단 펼치면 다들 신기하고 옆에서 물어보는데 접었을 때 일단 들고 있는 자체가 조금 본인이 쓰시기에 부담스럽다. 기존에 쓰시던 거 대비 손목에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남자 사장님들은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이러시지 무거워서 못 쓰겠다 그러시진 않아요. 그냥 펼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시지 무거워서 못 쓰겠다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확실히 반응이 조금 무겁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클램셀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사각형이 딱 보면 파우더 모양이거든요. 여성분들 컴팩트 파우더랑 얼핏 보면 디자인이 비슷해요. 딱 정사각형이고 이번에 기본 색상이 블랙이랑 퍼플이 나올 것 같은데 퍼플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이거 무슨 새로 나온 화장품인가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딱 그 사이즈고 그리고 실제 오늘 아마 도는 영상에 나오는 그 정도 사이즈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뒷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갤럭시 폴더 1은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가방이나 이런 데 넣고 다니셔야 되는데 지금 클램셀 타입 은 보니까 딱 접으면 무게도 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복 안주머니나 뒷주머니 에 딱 들어가겠더라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크게 쓰기 부담이 없는 정도 무게고 핸드백 들고 이렇게 손에 그냥 들어도 아무 거죠 .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마케팅 타겟이 상당히 좀 뚜렷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진짜 폴더블인데 정말 멋있는 폴더블을 쓰겠다 싶은 분들은 투를 기다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갤럭시 폴더 1이 어쨌든 화제가 됐고 빠르면 여름 가을에 나오기로 한 투 모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 컨셉은 원보단 가볍다거든요. 기능도 좀 더 강화될 거를 보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큰 화면에 조금 더 고사양 의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다린다. 투를 기다리실 것 같고. 여성분들은 여러모로 이거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이 모델 아니면 모토로라 레이저도 사실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더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대중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커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주장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 날 모토로자 레이저가 출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11일 날 갤럭시 s11이 미국에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갤럭시 폴드2도 삼성에서 공개 예정이고 11일 날 언팩하고 2월 말에 사전 예약하고 3월 초에 정식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폴더블 관련 섹터는 좀 굵직한 일정들이 이번 주 목요일 에 다음 주 사이에 이어져 있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하실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시장에서 좀 제가 의아하게 봤던 주식 중에 하나가 yg 엔터였거든요. yg 엔터가 오늘 거의 7% 이상 오르면서 개별 종목 중에서 상당히 강하게 끝난 종목 중의 하나인데 그냥 생각했을 때는 yg가 지금 처한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게 대표 중국 관련 주 중에 하나거든요 . 그러니까 모임은 안 되는 주식이잖아요 .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yg라는 주식으로 사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이번에 중국 소비자들이 반등할 때 yg 엔터가 상당히 주도주 군에서 움직였던 주식인데 하락 하다가 반등하는 첫날 또 yg가 의미 있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yg를 좀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목요일 날 yg도 일정이 하나는 있습니다. 뭐죠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목요일 날 지금 컴백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yg의 기대감은 빅뱅이 언제 돌아올 거냐 그리고 gd가 어떻게 활동을 할 거냐 이런 일정 들이 있어서 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일정도 좀 체크해 보실 만하다. 그래서 실제 엔터 쪽 에서 좀 빠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팬클럽에 다 들어가 계세요. 다 들어가셔서 진짜. 정보 얻으려고 . 거기서 이제 거기 소위 좀 학생 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채팅하고 하면서 실제 보면 그런 데가 더 빠르 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오빠들 언제 컴백할 거냐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실제 팬클럽 중에 좀 헤드급들한테 먼저 일정들이 가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앨범 준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팬클럽에서는 소위 조공준비들을 이미 시작을 하거든요. 조공준비. 네. 이 오빠들이 언제 컴백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뭐 모여서 뭘 하자 이런 일정이 나오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 이런 그룹들의 컴백 일정들도 조금 의미 있게 보실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가지 정도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전기차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전기차 관련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2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시카고 모터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시카고 모터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주목받는 모델들은 전기차 모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보통 모터쇼 되면 그때부터 사진 나오면서 신차 뭐 나온다 사장단이 계획 발표부터 이런 일정들이 쭉 릴리지가 되는데 그게 2월 8일 날 일정들이 있어서 아마 그때쯤에 또 올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다시 한 번 주의 환기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기사에 나오고 잊을만 하면 언급되고 이런 일정들이 매일 나와요. 오늘도 테슬라 올랐네 이것도 매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가 투자하시는 분이랑 얘기하다가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기차가 지난주에 갑자기 목금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뉴스 나오면서 빠졌냐면 테슬라 중국 공장 생산 중단 뉴스로 빠졌어요. 그때 테슬라가 연휴 끝나고서 원래는 2월 초부터 생산 재개를 들어갈 건데 신종 코로나 이슈 때문에 중국 정부 요청으로 생산 재개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대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소위 테슬라 관련 주라는 주식들이 거의 7 8% 이상씩 빠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 플로우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보셨을 것 같은데 화웨이가 지금 공장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화웨이가 오늘 보도자료 나온 게 화웨이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연휴 끝나고 조금 쉬다가 화웨이는 지금 일부 공장을 생산 재개한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테슬라 중국 공장도 언젠가는 재가동 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공장이 멈춘 다고 했을 때 빠졌으면 이럴 때 테슬라를 관심이 가졌었던 분들이라면 테슬라 공장 가동 중단됐을 때 빠졌던 주식들을 잘 공부해 두시면 언젠가는 또 재개를 할 거거든요.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지 공장을 못 돌려서 문제인 회사는 사실 로 거의 없어요. 테슬라가 거의 유일해. 사실 테슬라는 대기수요 는 있는데 지금 못 만들어서 지금 못 만드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회사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줄 서 있는데 만들기만 하면 돈 번다. 그래서 울른 거니까. 결국은 이게 생산을 2월달에 하는 3월달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테슬라 공장 재개가 2월이건 3월이건 연간 판매량은 똑같을 겁니다. 어차피 2월에 2만 대 들만 들면 대기수요 가 3월에 2만 대 더 살 거기 때문에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어닝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전기차 관련 일정들이나 혹은 테슬라의 공장 재개 스케줄 같은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관찰해두시면 또 그런 데서도 생각보다 괜찮은 투자 개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있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일정은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14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있거든요. 그날 결정나는 거죠. 이때 이제 있어서 그리고 또 특히 요새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도 잘 받으면서 사실 올해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공판받은 거의 대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물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아이러니하게 공판 중인데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물산도 바닥에서는 어쨌든 조금 회복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재용 부회장 공판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팡이 좋아지고 있는 기대감이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판 결과에 따라서 삼성그룹도 전반으로 투자에 대한 심리가 확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일 날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도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판결을 법원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 어떻든 간에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이다솔 차장하고만 하면 그냥 쭉 해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되겠어요 더 하면 배도 고프고 이다솔 차장 도 내일 또 직장에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십시다. 2주에 한 번 오니까 괜찮죠 네 재밌습니다. 1주에 한 번 하면 또 뭔 얘기 해야 되나 또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비즈니스도 많이 하시니까 오늘은 이 정도 보내드리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시간에 다시 우리 이다솔 차장 팬분들이랑 다시 만나시죠. 시장의 정확한 분석 또 정확한 예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